아 예 어디서 또 보신 분이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예 잃어버린 종으로 도달하신다고 그죠? 아 예 김수희의 잃어버린 종 당신의 꽃농매에 할 말을 잊었지만은 굉장히 불어선 우정한 사람은 눈물을 모르겠지요 말문이 막혀서인지 할 말을 잊었지만은 다정한 그날의 뜨거운 추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미소가 우물가 다정한 시간 없이 떠나는 사랑이며 아쉬운 피해도 아쉬운 마음도 감지지 말아요 잃어버린 종이 그려워지면 죽게 날까지 해봐요 아쉬운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